안녕하세요. 자, 2023년 3월 학력평가 미적분입니다. 자, 우리 첫 문제부터 이제 풀 건데 어려운 문제만 딱딱 찾아가지고 보려고 하지 말고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단원이 지금 출제가 된 상황이야 전부 다 수혈의 극한이에요. 이게 3월이기 때문에 선택과목은 시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원인데 그 하나의 단원을 관통하는 그 개념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극한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극한의 세계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 이거 23번부터 아주 빠르게 풀어버릴 거니까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번부터 이제 가볼게요. 자, 극한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뭐 수트에서 할 때부터 그냥 이거는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일단 다 날려버릴 건데 이게 일반적인 세계랑 극한의 세계랑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극한의 세계랑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n이 무한대로 간다, n제곱 더 1이다 그럼 이런 거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워버려. 가장 기본적인 극한의 세계에서의 문제풀이법이죠. n제곱분의 6n이니까 정답은 4다. 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24번 뭐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a, n이 지금 요거랑 요거 사이에 껴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3의 n제곱에 비해서 2의 n제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얘가 훨씬 더 큰 놈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 살짝 더하거나 빼거나 그냥 요만큼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a, n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3의 n제곱과 마찬가지인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a, n 자리에다가 3의 n제곱 이렇게 넣게 되고 얘랑 얘 비하면 얘가 아주 적으니까 얘를 그냥 날려버리면 되고요. 그러면은 3의 n제곱, 3의 n 플러스 1제곱이야 그럼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지우면서 이제 남는 게 뭐야? 3분의 1 분모의 3 하나만 남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25번입니다. 자, 등차수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식을 요렇게 dn 더하기 2라고 이제 놓을 건데 공차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여기 뒤에 2가 없거나 있거나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여기 그냥 dn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an 자리에. 근데 n이 무한대로 갈까 요 5도 지워버려라. 자, a에 2n 들어갑니다. 2n 들어가, 그럼 얘는 2dn이야. 요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2는 그냥 있거나 말거나 극한의 세계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분자 분모인 n을 다 날려버리고 나면은 d분의 2d 마이너스 6은 4. 자,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올리면 4d죠. 자, 따라서 2d는 마이너스 6이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요거 d 구하라는 거네. 정답은 3번. 자, 계속 극한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26번. 얘도 마찬가지다.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n제곱도 1인데 요런 거 그냥 지우세요. 지우세요. 자, 요런 거 그냥 없어도 됩니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그냥 지워도 돼요. 자, 그럼 n제곱 곱하기 an이 3이니까 그냥 an을, 여기서 an을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n제곱분의 3이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극한으로 갈 때 이렇게 그냥 써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4n제곱이 있는데 an 덕에 bn이 얘가 지금 n제곱분의 3이잖아. 근데 얘를 두 개를 곱해가지고 1이 나와줘야 되니까 요만큼 전체가 지금 뭐라는 거냐면 4n제곱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여기 bn은 마이너스의 얘가 3 나오려고 그러면 4분의 11n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4분의 12 빼기 11이니까 4분의 1의 n제곱, 4분의 1의 n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이제 an이고 얘가 지금 이제 bn이에요. 요만큼 통째로가 bn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고대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2n제곱이고요. 곱하기 an은 n제곱분의 3. 근데 어차피 n제곱은 다 지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의 n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n제곱 다 날려버리고 남는 것은 무엇이냐? 2 곱하기 2분의 6 빼기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분의 5다. 자, 이렇게 이제 지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만 남았네요.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7번입니다. an,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2개가 주어졌네요. 그쵸? 그 다음에 등차수열 bn이래.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시그마로 뭔가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시그마에다가 리미트 붙이고 이런 건 이제 급수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거라서 지금 이거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바로 리미트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얘를 이용해서 이 an과 bn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n을 1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요. 1 집어넣었죠? 그러면 첫 번째 거죠. b1분의 a1이 여기 1 들어가니까 2분의 6이니까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a1이 지금 3이잖아? 그럼 b1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n은 2를 대입을 하면 여기 시그마가 2니까 이제 2개 더해지는 거야. 1 들어갔을 때랑 2 들어갔을 때 1 들어가면은 b1분의 a1 플러스 그 다음에 b2분의 a2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 들어갔을 때 3분의 6에서 2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3이다라는 거는 여기서 알고 있고 그럼 이제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네. 근데 a2가 얼마야? 마이너스 4다. 그래서 b2는 4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b1이랑 b2 있고 bn은 등차수이라고 했으니까 bn은 3n-2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극한값을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 말고 이 a, n이 쭉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싶단 말이지. 자, 그래서 n 들어갔을 때에서 n-1 들어갔을 때를 이제 빼줍니다. 자, 이 식은 이제 뭐냐면 sn에서 sn-1을 빼면은 a에 나오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 집어넣었을 때 n-1 집어넣었어요. 두 개를 빼주니까 여기 n 들어갔을 때 n-1 들어갔을 때 자, 이 식이 나오죠? 근데 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n번째 것만 딱 남겠죠. n번째 것만 남으면서 bn분의 an이고 얘는 정리를 하게 되면은 통분을 합니다. 그럼 6n에서 이거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에서 bn은 3n-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쪽으로 올려줄 수 있겠죠. 자, bn을 이렇게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n하고 bn을 구했는데 이제 극한값 구하는 거잖아. 그럼 다시 또 극한의 세계. 스위치 땅 켜요. 그럼 얘 지워요. 얘도 지워도 돼. n제곱 플러스 n인데 요것도 없어도 돼. 그럼 얘가 지금 뭐야? n제곱분의 마이너스 18n이니까 an은 마이너스 n분의 18로 지금 가는 거고요. 얘는 그냥 3n으로 가는 겁니다. n이 무한대일 때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죠. 3n이랑 마이너스 n분의 18. 자,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18 곱하기 3n 이렇게 하면서 지워지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4. 1번 이렇게 답을 구하면 간단합니다. 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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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n. 감사합니다.